푸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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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우와 둘러둘러 afp 우와 우와 콕 콕콕콕콕 모글 모글글 동동동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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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글모글모글 톡톡톡톡톡톡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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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있겠다... 사실 맛없음 앞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탕 verme입니다 내가 직접 만든 탕으로고요 지금 녹을 거 같으니까 제가 먼저 빨리 먹으면서 얘기해볼게요 망한 것 같거든요? 기본상으로 먼저 먹어볼게요 이게 잘됐는지 안됐는지 이렇게 탁! 깨보는 걸로 확인하더라구요 깨지긴 하는데 좀 쎄하네요 누가 짬뽀도해? 이 옷 발라놨나요? 원래 상으로 해서 이런 소리가 나면 안되잖아요 설탕씨보다 너무 두껍고 아니 끈적해요 바삭하지가 않아요 무슨일이야 이게 망했어 망했어 이빨이 다 날라먹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롤업젤리 눌렀는데 거기에 설탕 입힌거 먹어볼게요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마지막 희망 롤업젤리 얼린거에요 요건 소리가 제대로네 어이가 없어서 얽기도 적당히 얽고 맛있어요 롤업젤리 맛있다 맛있다는 이유를 썼네요 이거 없는 약간 소다맛 이건 약간 딸기맛인데 저는 이게 더 맛있는거 같아요 기분 좋아졌어 딸기랑 포도를 동시에 먹는 느낌 근데 롤업젤리가 점점 녹아가고 있거든요 일단 한개만 더 먹고 다시는 동시에 넣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40분 정도 다시 얼려왔거든요 아까는 완전 찐득했죠 여전히 찐득하긴 하지만 여전히 찐득하긴 하지만 아까보다는 나아요 제가 왼쪽에 금리가 있는데요 제가 왼쪽에 금리가 있는데요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보다는 낫죠 롤업젤리 롤업젤리에 설탕 씌운거 진짜 너무 두꺼워서 못 먹겠네요 오늘 자기전에 양치 진짜 열심히 한 두세 번 하고 자야될 것 같아요 롤업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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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는 왠지 방울 토마토 같다 빅토리아 단날수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망한 녀석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잘자요 안녕 멘트 엑소 roulette 우리는 너무너무 고소해서 그러고 싶어요 겹칠 수 있다 작은 나미를 만들어 볼 수 있긴 다르기 저는 위에서 적합한 나미 너무 고소해서 맛있는데 내가 정말 잘 사람렴할 수 있는 것이 1. 2. 2. 2. 2. 3. 3. 4. 5. 6. 너무 맛있어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오오오오 너무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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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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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